1. 일상 속에서 나는 너의 나날이 내가 유산으로 남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.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마라. 2.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. 너 자신에게 물어보아라.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. 그리고 바로 그것을 행하여라. 그것을 하루하루 미루지 마라. 그리고 나에게 말하여라. 주님, 이 일이 지금 이 시간. 저에 대한 당신의 뜻이기에 저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.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그 일을 시작하여라. 내가 서두를 필요가 없고 자신을 지치게 하거나 일정표에 따라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닐 필요도 없음을 상기하도록 은총을 주겠다. 내가 미소를 띄고 차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. 일을 할 때 서두르지 않겠다고 결심하여라. 모든 일을 완수하기 위해 걱정하거나 서둘러서 하지 않고 차분하고 참을성 있게 하겠다고 결심하여라.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너무 마음쓰지 마라. 한 번에 한 가지씩 하고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여라. 이렇게 하면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것이다.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의를 ал Quní십 specific